겨우 이따위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칼을 들이밀게 만드니? 성과장은 니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. 그런 인간들끼리 다 판짜놓고 성과장 같은 놈 앞세워서 휘두는 것이 교도소니까 알아서 기라고? 섬이식 뒤엔 더 거대한 집단이 있다고. 날 찾아오고 물고니 선빵을 날리겠다는 거구나. 출자자명분은 그놈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제 진작이 맞다면 아직 교도소 안에 있을 겁니다.